예ii beee 안녕하세요 Inga Inga 저는 잉구예요 팔을 잘 돌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미호님 speaks in terms of what that goes 안녕하세요 혹시 세일러 단입니다 세일러 문이세요? 네 세일러 단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말 혹시 세일러 문이 네? 네 혹시 이문인가요? 세일론 나무문 아니세요? 세일론 나무문! 와아 이쁘시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세미노나마요가 안녕하시오니 루루입니다 어 누구시죠? 미츠하에요 미츠하 미츠하 너의 이름은 무엇이죠? 미, 미츠하 됐을 기억을 못해야될거 아냐 이 기억 기억상실잖아 미츠, 미츠하 엄마 뭐였지?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뭘?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난 둘리야 두, 두, 둘리? 난 둘리야 너네 엄마 얼음 하지마! 하하 왜왜왜왜... 여러분들 오늘 아주 귀여운 애니캐리터와 함께하는 피규어를 좋아하는 남자 아오니저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애니캐리터 주인공인데요 제가 초대를 받았지 뭐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도 있네 이 사람은 너의 이름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고 나무문 세일러 나무문 아아! 아아! 하늘의 달빛이 너무 강력해! 하하하하 왜 초대받은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집에 들어가서 그 남자의 초대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보죠 여러분들 좋았어 넵 마음껏 유혹을 부려주지 어 여러분들 여기에 어? 뭐야? 어? 사진들이 걸려있는데? 아니 아니 이거는 니코니코니 어? 세이버짱 어? 램짱 그리고 누구더라? 니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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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도대체 뭐지? 아니 어? 뭐예? 아니 이렇게 많고 많은 사진 중에 왜 둘리는 없는거예? 어? 생각해보니까 나도 없어 읽었다고 무시하는거예? 남음은? 오래됐다고 무시하는거야 어어 아니 어쨌든 이 사람 우리 초대한 사람 인형을 모으는게 취미인가봐 어? 으음 피규어를 모으는게 취미인거 같은데 으음 으음 요기에 어? 리제로라는 어? 그런 만화책도 있어 응 나 이거 봤어 재밌어 으음 어이도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인거 같은데 도대체 우리를 왜 초대했을까 어? 그러니깐 음 뭐지? 어이 어이 에이 미쿠짱 미..미쿠짱 내가 아니냐되스까? 어 어 아니에요 어 어 미쿠짱 여기 어떻게 왔냐냐 어 당신이 초대했잖아요 이거 편지로 어 당신이 보낸거 아니야? 어 어 미쿠짱이랑 맞아 이거 내가 보낸건데 진짜 올 줄은 몰랐네 어 미쿠짱이랑 어 어 샐러문짱이랑 어 어 어 어 어 어 내가 왔어 어이 뭐였지 미챠 맞아 미챠짱 까먹고 있었다 내가 다키쿤이야 아 아 아 거짓말하지마 어 내가 다키쿤이야 미챠짱 어 내가 이름만 기억 못하는거지 얼굴이 기억 못하는건 아니라고 에이 자 여기서 우리 애지캐릭터 놀이자 어어 어떻게 놀면 되는데 어 일단은 뽀뽀를 해줘 우우우 아 더러워 아니 이러지마 아 시너 내가 더러워 내가 더럽다고 아니 그러면 너는 말이야 너는 못생겼어 뭐라구 너희가 저렴해! 이렇게 미쿠짱 입은 형도 있는데! 왜 그저것 내 인형? 미쿠짱 인형에 뽀뽀할거야! 야 그러지마! 내 사랑을 거부하더니 너희들 전부 다 가졌어! 내 노예로 만들어주마! 야 이러지마! 도망가자 얘들아! 하나 nug nawet 바비 서 iron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나를 좋아하는 녀석인데 나를 뭐 인형으로 만들겠다고?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겠어요 아니.. 셀로 남으로만 녀석이 우릴 아무래도 잡아서 في규어로 만들셈인가봐 안돼 나는 정의해 정의해 뭐야 셀러문이라고 저런 녀석들 잡혀가지고 여기서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어 빨리 여기 도망가자 저 인형들이 막 걸려있어 이거 미미장 우릴 피규어로 만낼 셈이야 도망가 빨리 여기를 도망가야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상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게 애니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셈이지 어? 어? 어 어 어 이러지마 어 어 어 못 열어 어어 못 열어 너 너 너 설마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할 셈이야 도대체 너 나한테 뽀뽀할 셈이지 어? 네에에에에에에에에 뽀뽀도 할꺼고 미쿠짱히 가자서 그림도 그릴꺼야 미쿠짱 미쿠짱 아잇시때루요 으아아 이러지마 미쿠짱 어디가 미쿠장 오 이러지마 이러지마 일요지마 미쿠를 후허허허 허허 빨리 도망가야됩니다 아니 뭐야 난 포스터다 나는 포스터다 아니 둘리 포스터가 아니었는데 툴리포스터다 어 뭐야 왜 여기 또 있어 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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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어이 뭐야 어 여기 컴퓨터방이 어 애니포스터들이 막 걸려있잖아 이 녀석 완전 완전 애니는 사랑하는 사람이었군 아마 우리를 잡아서 어 어디다 가둬가지고 어어 인형들을 모은거봐 이거 야 이거 이게 뭔소리야? 체력 아 저 녀석 완전 저기 이제 저어어 야야야 뭐해 어 STR 우리 우리 아니 미치아가 잡혔어 와!!! 어어어어 싫어 싫어 저런 오더어 저런 오더코드 싫어어 애니를 건전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 야 레보가 있으면 빨리 줘 레보가 레보가 레버 빨리 줘! 야 레버 있어 니네 있어 레버! 어 빨리 줘 빨리 줘 어? 아니 이럴수가! 우리 말고도 다른 애니 캐릭터들이 이 감옥에 갇혀버렸어! 아무래도 녀석들이 어? 우리 애니 캐릭터들을 다 가둬서 우리를 피규어처럼 모으고 말거야 야 빨리 레버를 열어줘 셀러문 빨리 레버를 열어줘 셀러문 빨리 나와 얘들아 응 이거 찾았어 야 왔어! 왔어! 으아! 잡히기 전에 우리가 빨리 피규어가 되기 전에 빨리 도망가! 으아악! 저기있어요 저기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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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어 이건 뭐야 뜨겁지 않은데? 뭐야 뜨겁지 않은 용암인데요? 흡! 이 녀석 완전 애니를 사랑하는 어? 완전 사랑하는구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야야야야 이런거 있어 야야야야 잠깐만 아 아 아 아 점프맵 흟 어 너 이러지마아 으어어어어 하하하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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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혈 킹킹킹킹오앜 어? 셀넘은?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어? 야! 이런게 어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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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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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물인데 아픈데요 뭐죠 이거? 저 물인데 아픈데? 좋았어. 연속을 여기서 유인해가지고 어? 어때요? 죽이는게 어떻습니까? 일로온다 일로온다 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어? 아하하하하 이게 물인줄 알았는데 어! 내까봐 내까봐 나 죽으면 안돼 오오오오오 물인줄 알았는데 용왕같은건가봐 물에 닿으니까 죽.. 죽는데요? 야 이 녀석 완전 피규어를 사랑하는구만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미쿠짝의 냄새가 난다는 킁킁 킁킁킁킁 킁킁킁킁 킁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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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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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아아아 닿아 아아 참아 너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인형은 인형일 때 피규어는 피규어일 때 애니 캐릭터는 애니 캐릭터일 때가 제일 아름다olt's 법이라고 정신차려 아니 비밀번호가 어딘가 있을텐데 컴퓨터에 있나? 지금 비밀번호 하나 찾았거든요 2에 4에요 집안 곳곳이 완전어 인형 바치로구만어 어 레버? 오 여기 숨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 여기 숨어있읍시다 아니 어디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아 이러지마세요 어어어어어 야 과도 아아아아아아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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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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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짱? 아이잉 이고짱 너 너 나를 구해준 거쌤? 아 어 딱 딱 딱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어 내가 녀석이 약점을 찾았어 뭐지? 그 녀석이 오면 내가 아주 혼내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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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해 그 녀석의 약점을 간파해보려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녀석이 오면은 홈bands 키우주도록 해 세일러나무문 어 오케이x3 어 왔어x6 으으으!! 너는 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 으으아아아아 breed 싹 굳이 굳이 그룹 아니, 편신하고 있어!! 우와 건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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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 굳 굳 굳 굳 굳 굳 어! 엄마 미안해 너 잊지 마 하핰 h 너! 너 엄마만 안 들으면 네 방향이 있는 피규어 박두 불태일 거야 알였어? 우리 엄마도 그건 안돼! 엄마에도 그건 안돼! 아니 엄마를! 엄마를! 어! 무서운 녀석 엄마를! 피규어를 모으기 위해소! 와아 아 도대체 너 도대체 너 도대체 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 거야 말해봐 아 그럼 이 머리카락 가져 너 가져 필요없어 싫어 내가 끼면은 별로야 니가 껴 어 그럼 니가 껴 요르르 난 요르르가 아니라 미치아거든? 가봐 어때 얘가 더 이쁘지 않아 나보다?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미치아 짱 말고 딴사람이 껴 어어 어어 그럼 내가 낄까? 아니야 아줌마는 빠져 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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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마흔이 넘었어 마흔이 으 Lead who It's like 도대체? 어 우리를 어떻게 아 히스X이야 너 sex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거지? 그 다음에 내보내야지 뭘 letters 어 순수한데? 음 갑자기 사진찍고 같이 밥 먹고 뽕뽕 한 번에쯤 좋을텐데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 그러면 어 어어 잠깐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사진 찍어주는거지? 사진 찍어줄게 내가 그게 소원이었구나 사진 꼭 찍어줘야 돼 나와 자 그러면 사진 같이 찍는다 하나 둘 셋 철칵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 뭐를 해줘 뽀뽀정도 으으흐 침 아 미워là 네ital 둘 네이발도망가 둘 네이발도망가 30 ok 셀러나뭇은 아무래도 녀석이 우리를 그냥 곱게는 보내 줄 생각이 아닌 가봐 빨리 사 nonprofits 찾으시면 되 근데 나 찾았어 뭘 찾았는데 나 이걸 찾았어 으음 왜 왜 왜 에유 놀래라 저 기차다? 어 아무래도 빨리 여길 나가야 될 것 같애 아니 내가 뭔가를 찾았다니까 그게 뭔데 아니 비밀보아 적혀있는 인형?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나가는 것 같아 안녕 친구들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펫 아 apro 그 남자가 눈치를 챈거 같애 하나, 둘, 셋 한번 뛰어 하나 둘 셋 에어어어 에어어 이러지마아아아 이러지마아아어 아니 내가 그렇게 필요한거야 이정도만 잘생겼잖아 이정도만 잘생겼잖아 이정도만 잘생겼잖아 아 이러지마 아니야 넌 잘생겼어 그래 잘생겼었잖아 그래 그래 잘생겼지 따라 사귀자 미쿠짱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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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말 너무해 안녕 미쿠짱 1번 portray 미쿠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니까 빌보드 2개를 찾았으니까 여길.. 야 어디가! 여길 지나가려면 내 사랑을 받고 가 음.. 싫어 제발 아니 비밀번호를 도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이거? 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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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어? 빨리 해! 빨리! 뽑아! 처방차! 처방차! 아니 숨을 때가 없다니까 으으으으으으으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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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이 컸어 으! 안 들어갔죠? 으이! 단단한 얼음병.. 으잇! 윽아... 윽아... 이 얼음병 안 깨지잖아! 으잇... 으잇... 단단한 얼음병이야! 으잇! 으응응응응... 이따 보자고 친구들 희희히이 야! 왜? 넌 못생겼어 다시 두꺼... 야아아아앜! 너도아 아니 애들아 비밀번호 하나 빨리 줘 나가야될거 아냐 자 조용히 하고있어 봐 어? 이거 봐 자 아니 비밀번호 잖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4, 4, 8, 9 애들아 4, 4, 8, 9 야 4, 4, 8, 9? 그래 저기 달 죽어서 만나자 더듀듀드 더듀드 어어 야 뒤에 더듬 에? 먹방 칼날드 먹방 아휴 빨리 빨리 와 얘들아 어휴 아휴 으흑 진짜 좀 미쳐 으흑 으흑 알았어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줘 뭐야 쪼크 달 죽어서 만나 죽으러 미치어 버리겠네 아아앍 빨리 도망가자 얘들아 흐으으으으으으으 오이구 같이 봐 오이구 으악 얘들아 빨리 와야 얘들아 빨리 도망가자 미치아 어 요루루 요루루 죽었는데? 4 4 8 9 오케이 가자!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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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까지 가 잠깐만 잠깐만 왜 점프가 안 돼 얘들아 널 버리지 마 얘들아 널 버리지 마 야 이럴지마 이럴지마 나 뭐 뭐야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 피규어나 가지라구 너 antibiotic, 미큰짱이 졌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허어어어어엌 어어어엌 어.. 어.. 지더쿠가 아끼는 램짱인형? 이게 뭐지? 어..뭐뭐뭐뭐뭐뭐뭐뭐 미큰짱이너도 아무래도 그건 안돼 이거 뭐지? 멈췄! 아 아 너 무기 버릴게 멈춰 무기 버릴게 멈춰 아니 니가 제일 아끼는 이게 램짱인형인가? 으응! 무기 버릴게 멈춰 지금 멈추랬어 아니! 요기에 쓰레길통이 있네 안돼! 좀 그만둬! 진짜 그건 안돼! 아니 버릴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버릴까? 오오오오오오오 풀어간난데 미꾼장 향한 부자의야 오 여기 쓰레길통이 있네 살 가! 오오오오오오오안돼!! 아하하하하 네 이렇게 해서 네 쥬도쿠아오님 저택이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